너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2009년 11월이었나요?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제 가슴을 울렸던 그 노래 따라 불러야 해요 깜짝 놀래요 잘했어 그리써 붙잡지 말 걸 그리써 자 다시 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모두 다 잃었어 정말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아주 망했는데 아 아 아 아